뭐냐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보실 내용은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이 내용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짧게 한 30분 정도 강의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시작이기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염색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염색체를 그리는데 우리의 염색체가 46개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염색체 우리의 세포를 하나 똑 떼어내가지고 그 안에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관찰하면요.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 개. 그죠? 23쌍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이 두 개가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뭐라고 붙였냐. 이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불렀어요.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는 누가 줘야 되죠? 그래서 아빠가 줘야 되고요. 하나는 누가 줘야 되죠? 엄마가 줘야 돼요. 아빠로부터 절반. 아빠로부터 절반을 받아요. 아빠로부터 절반. 엄마로부터 절반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안에는 뭐가 있죠? DNA가 있고요. DNA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제 말아야 되죠? 유전자가 있네요. 보세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A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알파벳의 종류가 같아요. 여기에 B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B나 아니면 스몰 B. 소문자 B를 스몰 B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상동염색체에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같은 알파벳을 적어요. 여러분 같은 알파벳을 적었다는 얘기는 동일한 형태와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알파벳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면 눈꺼풀 관련 유전자. 눈꺼풀. 여러분 눈꺼풀 아시죠? 우리 쌍꺼풀 있는 친구도 있고 외꺼풀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눈꺼풀 관련 유전자가 왔다면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는 같은 형질. 바로 눈꺼풀 관련 유전자가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전학자가 발견한 거죠. 아주 오래 전에. 그 다음에 여기에 ABO식 혈액형 관련 유전자가 왔다면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ABO식 혈액형 관련 유전자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가령 여기에 이게 라지 A가 대문자는 라지라고 할게요. 여기에 쌍꺼풀 유전자라면 이 대문자가 이 대문자도 역시 쌍꺼풀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쌍꺼풀 유전자라면 여기 소문자 A가 왔다면 이건 뭘까요? 외꺼풀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가령 여기 이 B라고 하는 것이 이건 B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좀 헷갈리겠네요. 자 이거 그냥 알파벳을 바꿔볼게요. 이건 R이라고 해볼게요. R, 이거 R, 그 다음에 스몰 R. 됐죠? 자 이게 만약에 A혈액형을 결정지는 유전자가 왔다면 이 같은 알파벳이니까 이것도 A혈액형을 결정지는 유전자인 거예요. 자 여기가 A혈액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스몰 R은요? 이건 다르다는 얘기죠. 뭐 B라든지 O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형질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두 개의 유전자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대립 유전자 정리해볼까요?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네 상동 염색체에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알파벳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둘이 대립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둘이 대립이에요? 아니죠. 왜요? 알파벳이 달라요.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라고 보셔야 돼요. 대립 유전자의 개념 잡히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립 유전자 중요하게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있고요. 자 그거를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상동 염색체 말씀드렸죠.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전달해준 거다. 그래서 같은 위치, 이렇게 대립. 알파벳 같은 거 보시죠? 대립.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DNA가 복제됩니다. 물론 이거 염색 사인 형태에서 복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려고 염색체처럼 그린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DNA 복제가 됐어요. DNA가 복제가 됐어요. 복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똑같다. 자 보세요. 복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ABCDE 있었죠? 유전자. 그랬더니 복제된 것도 똑같으니까 ABCDE 알파벳도 똑같이 대문자로 표현돼야 돼요. 됐어요? 똑같은 거.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원래 A, B, C, C, D, E였어요. DNA 복제했어요. 라지 A, B, C, C, D, E. 어때요? 복제 원본과 똑같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각각을, 이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이 전체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염색체죠. 이 그림 그대로 봤을 때 이 전체는 염색체, 이 각각은 염색 분체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분신, 분체, 복제본이라는 거예요. 복사본.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끼리 여기 둘을 얘기할 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매라고 불러요. 왜 자매인지는 형도 있고, 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이 자매 염색 분체끼리의 유전자의 구성, 유전자의 종류, 유전자의 배열 동일하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매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매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하다. 강조해드렸어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해야 유전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뭐라고요? 상동염색체예요. 얘와 얘는 뭐라고요? 상동염색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와 얘를 뭐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오개념이죠. 왜요? 대립 유전자 다시 한번 정의해보세요. 자매 염색 분체에 같은 자리라고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죠.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라고 했으니까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 얘와 얘가 대립 유전자예요. 보이시나요? 얘와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가 대립 유전자지 이렇게가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방금 자매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동염색체끼리의 유전자 구성은 동일할까요? 보세요. 보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다르죠? 여기랑 분명히 다르죠? 물론 같은 종류의 형질이지만 같은 종류의 형질이지만 여긴 대문자, 여긴 소문자 여긴 쌍꺼풀, 여긴 외꺼풀이라고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빨간 눈이면 여긴 검은 눈이라고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대문자고 소문자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 구성이. 그래서 상동염색체끼리의 유전자 구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 되세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잠의 염색분체끼리의 유전자 구성은 반드시 동일하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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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